저페이지 댄서분들 오늘 무려 저분들이 거의 10벌에 해당되는 옷을 바꾼다고 해요 저분들 덕분에 춤춥니다 제가 아 심지어 저희 앞에 사전 무대로 상의 탈의까지 하고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어우 그때 멋있어요 뭐 하시더라고요 멋지게 이름 어떻게 하나 몰라요? 어우 잘하네 잘하네 어머니야 아니 근데 좀 갑작스럽긴 한데 제가 갑자기 그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가요? 아까 약간 댄스 배틀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잠깐 들어간 사이에 연춘님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설마 설마 또 사고 쳐요 우리? 연춘님 혹시 유튜브로 뭐 하나 재생이 될까요? 연춘님들 뭐든 뭘 원하시는 거죠? 요즘 핫한 춤 있잖아요 진춘 제가요? 아 진짜 빛은데요? 아 진짜로? 아 잠깐만 여쭤봤네 가능해요? 저희가 어제 공연 끝나라고 사제, 무릎곤 사제드렸어요. 연춘이가. 다시는. 오늘은 진짜 깔끔하게 하겠다고. 예예 맞아요. 어 누유씨가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이자 사고를 치고. 근데 연춘님 저희 준비될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민규가 갑자기 들고 온 거예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저러나 있는데. 잠시만요. 연춘님이 대답이 길게 없었어요. 우리 연춘님이.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민규씨. 만약에 된다면 어디서 추실 거예요? 여기서 추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춰야죠.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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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이 춤은. 네? 네? 민규씨. 사이드분들이.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직접 보시려면. 포레스라 대표가. 뭐 어떤 형식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조금 빠르게. 예예 조금 빠르게. 지금 50분이라서. 예예예. 그. 저보다는 사실. 근데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 처음 보여드리고. 빨리 빨리. 제가 빨리 빨리. 말이 길게 지금. 우림씨가. 뒤를 이어서 제 벨트를 받아주세요. 아하. 그렇군요. 이제 안. 얘기된 거예요? 오늘 하는 줄 몰랐는데. 아 그래요? 제가 뭐. 해봐요. 머리에서. 뭐 이렇게. 좋아요. 우gos. 좋아요. sobie ju 잘해듭니다. 사이드보다 안 보인다. 미 Deep would want it. 옆에서 하셔야 돼요. 혼당. 혼당.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지금. 준비됐어요? 오케이 뮤직 스타트!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와 이거 진짜 넘어진 거예요? 야 이거.. 아 진짜로? 몹쓸, 몽개글.. 넘어지고 해서 글 맞힌 줄 알았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민규씨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해명할 시간 없어요. 춤으로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음악 주세요. 나는 난리 더 아마 넘어지고 나 둘 중에 하나여 저희 멤버들 다 일찍 아직 가는지 타워 한 번 더 음악 재미없는 게 오 좋아요 좋아. 이걸 춤추면 돼요? 좋아요. 명규씨 보여주세요. 네 민규씨가 팩자로 저 보러 지금? 와우 후oo 제발 한 번만 더 한번 더 한번 더 Randy for the other. 준비 안 됐어 하나 번 더 아, 저게 재도전? 저는 노래 안되는데 나는 달리고 난 넘어지고 난 이걸 몰라 아, 그럼 살신같이 하나, 셋, 셋 나는 달리고 나 넘어지고 나 둘 중에 하얗고 나에 숨는 reveal 나에게 불 那은 적도 없을 때 볼 때 맘에 숨을 줄 때 밖고 없는 타이밍 난 못을 스모크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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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숭을 향해 그 사이에 양호팀의 조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 진짜 울려요 이걸! 진짜 울려! 나 울려요! 진짜 울려! 알려줘! 알려줘! 나는 달리고 않아 넘어지고 나 둘 중에 하나여 혹시 저시죠? 몰라? 안 또한 울련들은 택도 안 때고 위로불의 결혼을 줄 때 눈빛 차이 월요. smoke you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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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숴로 안 돼. 아 저 이건 본적이 없어! 저 이거 이 장면 형우씨 노래방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선배들이 준다 옷걸이 춤이라고 걸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습니다 빠르게 화이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무팀 준비 완료됐어요 제가 남은 곡들을 시간 안에 끝내려면 빨리 준비해봅니다 다 같이 지금 아 안무팀 이거 추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한 번 봐야 돼 안무팀이 없으신다고요? 가능해요? 이거 돼요? 아니 이거 소모크 돼요? 어 돼요 이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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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간다 아니 저 두 분이 잘 아세요 이분이랑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잘 아세요 예예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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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소 오르소 자 오케이 다 같이 다 같이 아 또 두 분 볼게요 보칭 와우 오우 와우 하고 Now for the second difference Then you're ready The next challenge You can't ignore me I believe in a Obrigado 고소하여 고소해 한국역시